1. 걱정이 많은데 걱정이 없이 살라고 애쓰시는 분이에요. 걱정하면 뭐 하나도 쉽고 이제 내 심신이나 우리 가정이나 조금이나 다들 자리 잡았으면 그냥 마음적으로 심경적으로 그걸 우리 엄마가 원하시는 사람이지 엄마도 안 예민한 성격이 아닌 사람인데 그게 세월이 흐르면서 이것이 좀 단련이 되신 양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 장가를 안 간 양반이 누구예요? 박혜영주 둘 다. 이름 얘기하지 말고. 둘 다 왜냐면 내년에 수전에서 올해의 이분이 올해 수전을 잘 넘겨야 돼요. 첫째 아드님은. 그리고 이분이 둘째 아드님이잖아요. 방송이다 보니까 엄마 이름 얘기하면 안 돼요. 첫째 둘째로 하자. 큰아들. 큰아들도 장가를 안 갔죠. 둘째 영어도 이분도 장가를 안 갔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요. 장가를 못 간 게 아니고 안 간 거예요. 여자가 한 번도 못 만났다.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엄마가. 내가 예민하면 뭐하나 걱정하면 뭐하나. 아직까지는 포기하기 좀 이르지만 포기를 조금 한. 왜냐하면 잔소리하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가겠지. 내 외로움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오늘 잔소리한다고 내일 당장 결혼할 것도 아니고. 근데 걱정은 조금 많이 되시겠습니다만큼은. 이 둘 중에 하나 가야 장가는 못 가요. 근데 한 사람은 갈 수 있어요. 크네요. 작은아이요. 작은아들이 갈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큰아들님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바쳐서 열심히 살아주고. 조금 참아주고. 이런 적절한 며느리가 들어오셔야 되는데. 이 분도 여자를 안 만났다는 소리는 안 나와요. 우리 여기 둘째 아드님 같은 경우도 여자가 없다. 여자가 안 생긴다. 이 소리는 안 나옵니다. 아직 혼인 대길사가 원활하지 못해놔서. 그 부분이 좀 없잖아. 있으시고. 엄마도 이게 옛날 분이니까. 여태까지 우리 아버지랑 살아오신 거죠. 근데 이 아이들의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자신감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자기네들이 하는 일. 자리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책임지고. 누군가를 가정 형성을 만들어서 갈 수 있는 건 아직까지는 놀고 싶은 이런 게 조금 혼자 있고 싶고. 누군가를 책임지고. 그 부분에서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 아니 왜. 아니 어디 하나 하자 하는 것도 아닌데. 아니 그래도 직장도 뭐 그렇게 이 정도면 서로 먹고 살고도 뭐 맞벌이하고 그러면 되는데. 우리 아들이 어디서 어디 뭐가 못 났나요. 해야 될 시기에 걱정을 했는데. 뭐 아니면 혼자 살지. 이 부분이 좀 없잖아요. 그리고 이 둘 아들 중에서는요. 결혼도 해볼까 생각을 한 아들도 있었어요. 엄마. 그냥 계속 나는 혼자 살까. 이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 큰 아드님 같은 경우도 착하기가 그지 없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 무척이나 확고하신 양반인데 상처를 딛고 살아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 아드님이 누구를 믿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믿음을 먼저 주면. 그런 여자가 들어오면. 이분은 처음에 이렇게 우리가 다뤄본다 그러죠. 이렇게 다뤄보고 열심히 보고 있다가. 그래 내가 결혼하자. 이게 첫째 아드님과 둘째 아드님이 성격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경사 우리가 잔칫밥을 먹는다고 그러죠. 그 잔칫밥을 먹는 거는 이 삼 년 안쪽에 후 뒤에 그때는 가서 잔칫밥을 먹을 수 있지. 어 여기. 첫 아니요 이 빅처를 해 줄게요. 이런 얘기 했구나. 여기 첫째 아드님 같은 경우도. 응. 이제 냅두세요. 어떠냐고? 냅둬요. 내비려 둬요. 보챈다고 손보라고 누가 어땠냐고. 지금 내버려 두고 있어요. 내버려 둬요. 조금 더 미안하지만. 조금 더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지. 얘기해도 뭐 듣지도 않으니까. 조금 더 자기가 장남으로서. 조금 더 왜 장가를 가서 이게 대회가 진짜 끊기지 않게끔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가야 깨우칩니다. 그나마 둘째 아드님이 아직까지는 좀 더 어리기도 하다지만. 그래도 여기가 혼인 대기사가 사실상 더 빨라요. 뭐 형 간 다음에 내가 가야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둘째 아드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작년까지 3세가 들어있어 놓은지라.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도 자리를 잡아야 되는 시기. 거기에 아홉 수가 같이 치면서 어떤 이별 아닌 엄마도 모르는 사람이 작자가. 그게 조금 마음의 상처 슬픔을 겪었어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엄마 같은 경우는 무릎, 신장, 허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외부 고관절, 관절들 이런 거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관절이 아파요. 왜냐하면 내년 수전 되면 조금 더 아파지기 시작해서 내가 칼을 댈 수도 있어요. 뭐 이제 주사바늘을 댈 수도 있고 내년 수전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이가 먹으니까 아프다 생각을 하면서도 좀 씁쓸한 거야. 낙이 없어요. 말하면 흉이고 말하면 흉이고 여태 뭐 잔소리 그렇게 많이 하는 엄마는 아닙니다. 근데 어디 가서 말하면 흉이고 또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또 어떤 면에서 재미가 없어요. 그래도 명절이다 뭐다 이런 잔치다 하면 되는데 가족사진을 찍어도 뭔 날이다 싶으면 옆에는 식구들이 늘었는데 우리 집은 식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좀 그런 게 있어요. 뭔지는 모르지만요. 그래도 내가 죽는 날까지는 제사, 기제사 안 일으시면 안 돼요. 이건 자손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자손들에서 조금 대가 끊기는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거 우리 집안이 우리가 막내예요. 막낸데 큰 집에서 제사 같은 거 모시다가 안 모셔요. 그래서 제가 절에다가 어른들을 모셔 놨어요. 그래서 백 중에 있지 마시고요. 그럴 때는 뭐 일단 모셔 놓기만 했어요. 근데 모셔 놓고 봐봐 골방에 쳐 박아놓고. 그죠 그거는 비슷한 거야 그래도 잘했어요. 잘했지만. 잘된 집 잘된 자손들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를 해서 그냥 뭐 그러니까 우리 남편분 그 집안에 형제이신도 그렇게 잘 된 게 없어요. 그냥 서로 간에 우애가 좋은 건 형식뿐이에요. 갓기예요. 힘들어. 갓기고 뭐 말을 하면 뭐해 거기도. 그렇잖아요. 또 우리 남편분 고집도 세기 때문에 말하면 뭐해요. 이름 안 넣어도 아시네. 그렇죠. 이름 안 넣어도 아는 게 무당이에요. 이게 굳이 이름 적는 건 형식상 저희가 적는 거예요. 근데 엄마 그 수고를 안 오냐고. 어디 가서 얘기하면 집안만 쉬고 내 얼굴에 침뱉이야. 얘기는 조금 안 해봤겠어 모르겠어. 근데 내 말이 먹혀야지. 그래서 저 말년에 저한테 행운이 있을까 그게 궁금해서. 자 졸은 행운이 없어요. 졸은. 엄마 마지막에 저 노후의 말년에 저한테 저 혼자 살아갈 수 있고. 나도 진짜 숲속으로 들어가고 보고 싶어. 아주 그냥 징그러워요. 그냥 아무것도 다 신경 안 쓰고 내 몸만 좀 이해하다가 나 스스로가 고생했네 하고 오고 싶지만. 졸은의 기회는 없어요. 그 얘기는 엄마분들은 남편분이 먼저 우리가 명을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 졸은의 기회는 없으니까. 그럼 우리 남편이 먼저 가겠어요? 네. 우리가 누가 먼저 가요. 누가 먼저 죽어요. 말은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엄마가 졸은의 기회가 없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 엄마 무릎과 안절로 운동 필요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년에 어떤 재산이 우르르 우르르 떨어진다 이건 없고요. 그래도 내가 죽기 전에 내 살아 생전. 손주 하나는. 내가 눈 감기 전에 손녀 하나는. 지금 포기 상태. 아니야. 눈 감기 전에 내가 그래도 뭐라도 그 기쁨으로. 내가 살면 엄마나 더 살아 하겠지만. 그래도 엄마도 관세음모 살림을 위하고 살아가시는 양반들이잖아. 그런데 첫째한테 공 드리기 전에는 둘째가 공 드리시는 게 맞습니다. 칠성힘 전에 촛불 올리세요. 이분은 하다못해 이런 우리 당집이 됐든 간에 절집이 됐든 간에 누군가를 해도 우리가 될성 싶은 사람한테 공을 드린다고 둘째한테 공을 드리시면 그래도 거기서 자손복은 있습니다. 자손복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가시고 그리고 모셔놔서 잘했지만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이양지사 모셔놨으면 엄마네들이 진옥이 천도제 지내줄까 아니면 아니면. 천도제하고 다 지내줬어요. 다 지낼 거 그러니까 그게 한 번 지낸다고 가질 않아요. 지낼 줄 거 아니면 내가 백중 날이라도. 기재샷 날이라도 그렇게 해서 모셔서 그냥 저희는 다른 소원 없습니다. 나 죽기 전에 손녀든 손자든. 그냥 한 번 보고 그게 가정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엄마가 말년에 갑자기 금막이 뼈락이 이건 없어. 2, 3년 이따가 조금은 다 침수. 여기에 부부님이 들어오세요. 다 침수.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엄마의 돈벌이보다 우리 남편분님의 금전 벌이가 조금 더 가셔야 되고 놀 수는 없습니다. 머리도 사부짝 사부짝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고. 엄마 딴이도 지금 저를 많이 하면 너무 아프니까 자세 교정을 하면서 조금은 이게 식이용법을 이용을 하셔야 돼요. 신장도 붓고 엄마가 조금 자질자질 종양들이 조금은 들어옵니다. 내년부터 병원 갈 일이 많아요. 그렇게만 애교인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고. 요 분은 장가를 갈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말년에 저 혼자 편안하게 살아갖고 정말 저 혼자 운이 무슨 복이 있을까요. 손주복은 있을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머 어쨌든 기분 좋은 소리네요. 둘 다 장가는 못 가요. 하나만 가도 그게 어딥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상전에서 씨앗을 말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직업은 괜찮아요. 안 돼요. 괜찮은데 너무 이게 투자 심리가 크다고 그러나. 그리고 정신 좀 더 차려야 돼요. 예 정신을 못 차려야 돼요. 조금 더 정신 차려야 돼요. 거기에서 그나마 얘도 아니 그러니까 둘째 아드님도 무르익은 건 아닌데 그나마 조금 정신이 박혀있다고 얘기하기엔 둘째 아드님이 좀 더 나아요. 그래서 둘째 아드님한테 공을 많이 들으시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엄마가 빌드려 해도 제발 제발 사고 수 없고 돈 날리지 않고 돈이 안 들어가고 이러는데 정신을 조금 더 차리고 자기 스스로의 이거를 좀 바라봐야 되는 자손이에요.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